오늘은 바나나의 놀라운 효능을 알려줄게요. 바나나는 그냥 맛있는 과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죠. 사실은 엄청난 효능이 많아요.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궁금하다고요? 그럼 들어보세요. 첫 번째 효능은 스트레스 해소. 바나나 안에는 트리프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. 이 성분은 우리 신경을 안정시켜줘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데 맛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까지 해주는 거예요. 진짜 대단하다 바나나. 두 번째 효능은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. 바나나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를 도와주고 변비도 예방해줘요.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만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몸에 좋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죠. 세 번째로는 에너지 공급. 바나나 안에는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데 운동 전이나 급한 상황에서 먹으면 체력을 보강해줘요. 어디 한 번 바나나로 에너지를 보충해보는 건 어때요? 완전 효능 만점이죠.